나라지 나성범 자 호린 홈런으로 음 저 천천히 마진 것 같아서 파울로 사는 게 되고 왔습니다 자 우리 나성범 선수에게 더욱더 힘이 될 수 있도록 목소리 한번 모아줍시다. 다같이 쩍쩍쩍쩍 쩍쩍 나성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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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에게 박수와 박수는 필요합니다. 나성범 나성범 자 이왕은 환만 함께 박수 박수 자 파울타구 조심하세요.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. 반드시 집중하시고 파울타구는 반드시 피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. 다시 한번 오른손 댄거 고백 딸flanzen 딸 5 9 10 2 노오Ă 장소 장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